주니오 선수를 견제하느라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높게 헤더 떨어졌습니다. 슛! 골! 역시 강릉 시민축구단의 주인공은 주니오입니다. 이야, 강릉이 그동안 오늘 고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가 역시 알아도 못 막는 선수 아닙니까? 앞라인 넘어서면서 전지 패스. 공간 잘 봤고요. 가운데 공간이 허용이 됐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갑니다. 오른쪽 측면 비었습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즈반 시민축구단입니다. 이야, 지금 양주인 선수가 다소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자체골로 기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측면에서 중간에 붙어서 다시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건 공간이 열었고요. 요! 오전 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에 적용되었습니다.